2020년도 4.15 총선의 실상을 철저하게 분석한 도둑놈들 사권이 출간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정의로운 길에 여러분께서 적극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분위기를 좀 일신해 가지고 제가 내부 문제만 보면 너무나 사람이 가치일 수가 있으니까 가장 역동적인 이런 기술 분야를 제가 흥미를 가지게 돼 가지고 이거는 우리가 투자를 하거나 미래를 볼 때 굉장히 힘을 주는 그런 주제지 않습니까 우리는 내부적으로 막 싸우고 이러지만 열린 세상이 이렇게 광활하게 펼쳐지는 이 내용을 앞으로도 계속해서 기술 분야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만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쩐의 전쟁. AI에 어마어마한 돈이 투자가 되네요. 그래서 이제 카카오가 좀 밀려난다는 이야기가 오늘 보도가 됐는데 주는 메시지가 굉장히 강합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카카오가 대화형 인공지능 생성형 인공지능 코어 GPT 2.0 개발을 최근 완료했지만 출시를 망설이고 있는데 기대한 만큼 성능이 안 나오는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생성형 인공지능의 정확성이 떨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막대한 비용 부담을 더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문제 때문에 코어 GPT 2.0을 지금 연기하기로 결정한 모양입니다. 보시게 되면 이 코어 GPT는 어제와 마찬가지로 문자 데이터들이 이렇게 입력이 돼가지고 AI 모델을 훈련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사용자가 AI한테 어떤 질문을 던지게 되면 거기에 대한 답을 제공하는 이런 코어 GPT 생성형 그런 AI 모델은 한국어를 사전적 문명적으로 이용해 사용자가 원하는 결과를 보여주는 초거대 AI 언어 모델이다. 어제도 다뤘죠. LG그룹의 엑사원. 2021년에 개발의 완성회가 이제 개발자들이 대부분 버전 1, 버전 2 이렇게 해서 계속 상위 버전으로 시간이 가면서 이제 계속해서 이제 새로운 데이터가 더 들어가게 되게 되면 이 AI 모델이 점점점점 더 정확도가 높아져가지고 유능해지지 않습니까 이 코어 GPT 2.0은 두 번째 고도한 모델인데 이게 정확성이 많이 떨어지는 모양입니다. 완성도 때문에. 그런데 이제 이게 완성도가 지금 어느 정도인가 하니까 코어 GPT 2.0은 오픈 AI라는 그런 세계적인 생성형 AI 모델을 개발한 회사에 챗 GPT 최신판인 4.0 버전에 대비해가지고 절반 수준 정도의 정확도를 가지고 있다며 그리고 경쟁사인 네이브의 초거대 AI 모델인 하이프클로바X와도 비교해도 성능이 떨어진다. 그대로 이런 결과가 바로 나오니까 이제 생성형 AI 모델을 개발하려게 하면 어마어마한 그런 인풋에 해당하는 데이터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것을 데이터를 입력하게 되면 이제 AI 모델이 구동이 되기 위해서는 그게 칩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대표적인 AI 반도체 대표적인 것이 초고대역폭 메모리 HBM 같은 그런 것인데 그게 비싸잖아요. 컴퓨팅 파워 두 가지죠. 반도체 칩이 풍부해야 되고 그다음에 데이터 양이 많아야 되는데 이걸 개발하는데 대개 수천억 내지 수조원 정도 개발 비용을 투입해야 되니까 어마어마한 비용이죠. 카카오가 1조 2235억 정도를 투자했다고 하고 네이브가 1조 9926억 원을 초거대 AI 모델 개발에 투입한 겁니다. 그게 작은 돈이 아니에요. 국제 사례를 비교하더라도. 그리고 생성형 AI 모델을 개발한 데는 비용이 들고 또 데이터 센터를 운용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계속 AI 모델을 유능하게 만들려면 그게 어마어마하게 돈이 또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 여기에는 이 돈은 1조 2235억 정도는 AI 모델만 개발한 데 들어가는 건지 아니면 데이터 센터 건축 비용까지 들어간지는 제가 확실히 알 수가 없습니다. 엄청난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이제 한 가지 확인한 것은 네이버는 투입할 수 있는 정보량이 학습 데이터가 많고 카카오는 개인 간의 여러분들 그런 송수신 내용이 많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아마 학습 데이터 양이 적은 모양이죠. 그래서 이제 카카오가 방향을 선해 가지고 어제 보지 않습니까 LLM 그러니까 초거대 모델보다도 소형 모델은 SLM를 변경할 것을 고려하고 있다. 이런 내용들이 나온 겁니다. 이거를 공 박사가 왜 소개하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어제 복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제 LG의 상무가 발표한 것을 가지고 LG 내부의 LLM 라지 랭기지 모델 AI 모델인 엑사원이라는 것을 사용하고 있다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엑사원 엑사원이라는 조직을 또 그래서 어제 설명을 했죠. 엑사원 개발을 담당한 이진식 그런 팀장 이야기도 했는데 LG 내부의 초거대 언어 모델입니다. AI 모델인 거죠. AI 모델. 여러분들의 어마어마한 데이터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인풋입니다. AI 모델이 아웃풋을 만들어내려면 인풋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1750억 개 인풋이 필요한 거죠. 그거를 이제 자연 언어로 1750억 개 그거를 디지털 언어로 3000개 토큰 이렇게 들어가니까 어마어마한 정보가 들어가니까 그 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AI 반도체가 많이 소요가 되니까 이렇게 돈을 많이 투자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어제 보시게 되면 상상을 불허할 정도로 하이스케일 하이스케일 아주 초대형 데이터 센터를 이제 만든다는 내용을 전해드렸지 않습니까 마이크로소프트사가 최초로 여러분들 그런 생성형 AI 대화형 AI를 출시한 오픈 AI하고 여러분들 협력을 해가지고 130조 원을 투입하겠다 이렇게 나온 거잖아요. 이렇게 130조 원 정도. 보통 미국의 구글이라든지 이런 메타의 데이터 센터에 비해가지고 10배 정도 큰 그런 데이터 센터를 건축하니까 스케일 자체가 어마어마한 거죠. 그런 데이터 센터를 건축하는 그런 프로젝트의 맹칭이 스타게이트죠. 스타게이트. 그러니까 앞으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의 AI 반도체가 얼마나 시장이 커지겠습니까. 그게 지금 막 주가가 뛰지 않습니까 그지. 자 그런데 여기 보시게 되면은 그래서 제가 이제 한번 구글의 제미니를 이용해가지고 도대체 이 초그대 어느 모델 AI 모델을 개발하는데 받을 돈을 얼마나 투입하는지 궁금해가지고 제미니의 여러분들 한번 물어봤더만은 이거는 이제 어제 어제 끄고 제미니의 물어봤더만은 제미니의 여러분들 인플렉션이라는 그런 업체가 있더군요. 인플렉션. 저는 오늘 처음 알았는데 그러니까 생성행 AI 모델을 개발하기 위한 스타트업 널리 알려지지 않는 그런 한참 지금 이제 성장하고 있는 그 인플렉션이라는 그런 회사가 있는데 그 인플렉션이라는 회사에서도 버전 1, 버전 2, 버전 2.5까지 개발했네요. 버전 2.5 이제 팔로알토에 있는 회사네요. 이게 여러분들 최신 정보입니다. 2023년도 3월 7일 정보거든요. 그래서 이 보고서 보니까 모든 게 기준점이 최초로 생성행 AI를 만든 오픈 AI의 최 GPT의 모든 게 기준점이 만들어져 있는 겁니다. 이게 성능이 성능이 보니까 인플렉션 1번 모델 그다음에 더 높은 버전 인플렉션 2.5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지금 가장 최신판인 오픈 AI 사이의 최 GPT4 모델이네요. 지금 이제 이렇게 이만큼까지 따라잡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이제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지금 자기들이 갖고 있는 컴퓨팅 파워의 40%밖에 쓰지 않았는데 40%밖에 쓰지 않았는데도 이렇게 따라잡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들어가 가지고 이런 업체 인플렉션의 그런 초거대 언어모델을 테스트를 해보니까 아직은 최 GPT에 따라올 수가 없는 상황이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한참 따라가는 스타트업 기업들이죠. 스타트업 기업들인데 이제 본인들이 자랑하는 것은 본인들이 갖고 있는 반도체 칩의 용량 가운데 40% 정도를 사용해 가지고 이 정도로 따라잡았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이길 수가 있다. 궁금하지 않습니까? 이 정도로 따라잡으려면 돈을 얼마를 투입해야 되냐? 이렇게 보니까 이 인플렉션이라는 업체가 13억불을 펀딩했네요. 13억불을. 그러니까 초거대 언어모델을 개발하기 위해서 펀딩 돈을 이렇게 투자자로 받은 거가 13억불. 한 우리 돈으로 1조 정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카카오하고 네이버가 1조 정도를 투자한 것은 어마어마한 큰 돈인 거죠. 국제적인 의미에서도. 여기 이제 아마존 같은 경우는 엔스로픽이라는 이것도 이런 스타트업 기업입니다. 초거대 언어 AI 모델을 개발하는 엔스로픽이라는 업체에 1억불 정도를 투자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네이버나 이런 데서 이 정도 돈을 투자한 것은 굉장히 1조 이상 정도 투자한 것은 굉장히 큰 돈이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제인가 거제 중앙일구에 났던 기사 이 엔스로픽이죠. 오픈 AI의 대항마인 엔스로픽은 기업 가치가 24조 정도 되는 겁니다. 클로우드3를 출시했는데 조금 이따 여러분들 한 번 더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마존이 5조 3천억 구글이 2조 7천억 어마어마하네요. 미국 회사들이 훨씬 더 규모가 크네요.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수십조 원 정도를 투자하는 것은 시장이 어마어마하게 크게 열린다는 거죠. 2022년 지방선거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5권 2022년 지방선거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 4권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 이어서 다섯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해 전국민 필독서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